오늘 이슈는 생리대 성분 표시, 보라카이 재개장, 먹는 물병, 추석 유기동물입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다들 기억하시죠? 식약처에서 안전하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아직도 불안해하거나 아예 탐폰이나 생리컵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죠. 이게 벌써 1년 전 일인데 그 뒤로 뭐가 바뀌었냐? 이번 달부터 일회용 생리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몸에 바로 닿는 거니까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년에 문제됐던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제 제발 안심하고 쓰고 싶어요. 여러분 보라카이가 다시 오픈합니다. 10월 26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연이 엄청 훼손돼서 지난 4월 전면 폐쇄됐었거든요. 녹조 생기고 물에서 냄새나고 이게 바다인지 하수 처리장인지 모를 정도였죠. 그렇게 6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짐나간 자연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죠. 필리핀 정부는 앞으로 보라카에 더 이상 리조트를 짓지 않고 현재 객실 중에서 환경 보호 조건 충족한 곳만 영업하고 하루 관광객 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연에 6개월의 시간을 줬을 뿐인데 참 많은 게 바뀌네요. 플라스틱은 안 쓰고 싶은데 목은 마르고 먹은 컵도 없고 텀블러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걱정을 몇 년 전부터 해온 업체가 있습니다. 런던 스타트업 5호인데요. 다시마 같은 해초 성분으로 포장지를 만들어서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물병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도 안 쓰고 포장지에 들어가는 해초 성분이 건강에도 좋대요. 상용할 수 있나 싶은데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다 지친 사람들이 한 입에 꿀떡꿀떡 물을 먹은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달 음식도 사실 플라스틱 대잔치잖아요. 배달 업체와 손을 잡고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는데 5호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오호 이렇게 플라스틱이 자리를 잃어가는 거 정말 좋은 변화네요. 1772마리 올 추석에만 버려진 반려동물 수입니다. 27일 하루에만 544마리가 유기됐어요. 아니 예쁘다고 데려와 놓고는.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막겠다는 취지로 동물등록제가 시행 중입니다. 주인의 정보가 등록된 칩을 반려동물에게 부착하는 제도인데 등록률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 그대가 등록 안 하고 법을 어겨도 그걸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또 문제. 왜냐하면 지자체당 평균 단속 인력이 0.6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반려인의 인식도 함께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아가야 앞으로 이런 뉴스 그만 볼 수 있겠죠.